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징어 마늘은 매콤한 맛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고소하고 조금만 더 먹으면 좋겠어요 마늘은 매콤하고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너무 맛있었어요 매콤한 맛 쭛쭛쭛쭛쭛 우유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딱 붙어있는 거 같아요 너무 맛있어용 나는 완전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스크롤크롤 매콤달콤달콤 팽이버섯 마요네즈 계란 찹쌀가루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훌륭한 맛 단무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너무 맛있어 치즈볼 스파이크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팽이버섯 닭다리 오징어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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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쥬 초콜릿 바삭바삭 치즈소스 치즈볼 아삭아삭 닭다리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